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헬로 투더 월드! 월드 클래스 섭스크라이버스 와우,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프레쉬 헤어 컷 와우, 너무 느끼해 너무 브리즈해 오늘 제가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바보샤에 가서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훨씬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약간 족제비 같기도 한데 족제비 모르겠어요 암튼 그런 설치류과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머리가 한번 보여주세요 손흥민 같기도 하고 EPL 스타일 토트넘 스타일로 한번 잘라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보샵 간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짧게 한번 브이로그로 보여드릴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뮤지션을 소개해드릴건가요? 오늘은 애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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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래 제목은 뭐죠? 바로 메디시나 메디시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읽고싶은 대로 읽으니까 애니타 이게 사실 미국음악이 아니라 브라질인가 그쪽 라틴계 뮤직이라고 하더라구요 댓글에 몇개가 봐가지고 이거 해볼까 해서 봤더니 뭔가 조회수도 많고 신기해가지고 신기해서 저희도 한번 아직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셔비보이의 위키피디아 타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타 애니타 없어요 이제 자 이제 우리 디지털스 시대 적응해야죠 방식으로 바꾼거 아시죠? 이제 컴퓨터로 같이 할거니까 이제 위키피디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어 이분이 폴트기스 네이밍 커스텀 이거 뭔 말이야 폴트기스? 네이밍 커스텀 뭐 전통이 있나? 그런 전통인가봐요 마카도? 마차도? 마차도란 이름이 있나봐요 First 뭐 패밀리 네이미 암튼 이분의 리얼 네임은 라리사 데 마케도 마차도 뭐 약간 이름부터 약간 라임이 있는 분인가 도라임으로 그냥 네 그리고 이제 테이지님을 아니타라고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리고 샨이 말했듯이 브라질리언 싱어입니다 네 오 근데 또 여기 특이한게 비즈니스 우먼 까지 있네요 뭐 사업하시는 집안인가봐요 오 그러게요 연기도 하고 댄서 송라이더 다 하네 그러니까요 이분도 약간 재능이 많으신 분인가봐요 재능충인가보네 네 암튼 뭐 이분이 와 여덟살때 캐슬릭 철치에서 노래를 시작하긴 했나봐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리우데 자네이로 거긴가 보다 그게 뭐에요? 브라질 도시 아니에요? 아 이게 브라질 도시에요? 네 아 요거요? 리오올림픽 했었잖아요 아 그게 거기구나 아무튼 뭐 여기로 태어났나봐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릴께 디벗 디벗 디벗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 메이가 아 부사다 2012년에 워너 뮤직 브라질 암튼 2012년에 컨트랙을 하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제일 먼저 디벗은 이거 이거 같아요 2010년에 유튜브로 뜬거 같네요 네 유튜브로 한거 같네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어 쇼다스 포데로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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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제 확 떴나봐요 2014년에 싱글로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뷰가 이 정도 나왔다 엄청 많네요 그쵸 와 와 진짜 많다 130밀리언? 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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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나왔나보네 대박이다 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는거죠? 네 이분이 맞죠 브라질 리오 한 번만 말해주세요 리오데자네이로 리오데자네이로? 응 암튼 여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응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위키피디아도 받고 그럼 아니타의 메디시나 한번 본격적으로 보면서 리액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외쳐보자 렛 액션 노른색이네 아니타 메디시나 그 브라질 약간 그런 이관세포코 사냥하나? 뭐야? 여기 중국같은데? 홍콩인가? 뭐에요 저 우선? 중국이네 저기 중국이네 크럼프를 추시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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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긴데요? 뭔가 신난 모습 웃긴데 하하 vegg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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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라라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가사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어요. 뇌사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느낌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로한 리액션 축제같은 분위기예요. 봐보도록 할게요.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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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인가? 아마존 원주민인가? 인도요? 여긴 인도인 것 같아요. 전세계장에서 찍었네. 제작비 많이 들어겠다. 성격적인데요? 그럴까요? 신나는데요? 춤 좀 배워야겠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아프리카인가? 네, 아프리카 아니에요. 맞죠? 지금 그냥 전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브라질이 있었겠죠. 이분이 나온 데가 브라질이고 그다음에 홍콩 아니면 차이나 그리고 약간 맨 처음에 웨스턴 쪽도 나왔었잖아요. 그 남성 지나갈 때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뭐 서부 웨스턴 서부 웨스턴 컨트리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디아 인디아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거의 뭐 모든 대륙들을 다 가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요. 따따따라라따 하면서 가고 있는데 중독적이에요. 생각보다. 그쵸? 전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나?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중국 중국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비가 짧네요. 그러게요. 어? 머리가 바뀌었어. 그러게?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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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마 시마 바까멜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까 오 인도도 같네. 중국. 저거 스모크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산에서 나온 스모크? 네. 스모크 셰어 스모크 셰어 뚜룩 스모크 셰어 오 되게 짧게? 뭐야 끝났어? 응 이게 끝이야. 자 이렇게 오늘 안위따의 메디시나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해봤는데 일단 가사는 저희가 브라질 그 포르투기시라고 해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느낌은 그냥 약간 축제? 축제 근데 뭔가 메디시나가 뭔가 메디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라틴 게 어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 약처럼 중독적인 노래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니면 뭐 이게 뭐 널 다 치유해주겠다. 치유해주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전 세계사 오! 전 세계사는 메디슨으로 다 처 다 처단한다고? 다 치유해주겠다.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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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런 거 같은데? 애니타가 닥터가 돼가지고 힐링 해주는 걸 수도 있겠죠. 저희가 솔직히 잘 모르니까 여기 이쪽 이 언어를 알아두시는 분이 보신다면 어떤 뜻인지 한번 커맨딩 커맨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노래는 사실 간단한 그런 멜로디 딴딴따따라 한 거에 약간 라틴 리듬이 이렇게 싹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너무 짧았어요. 아 맞아요. 더 적고 싶었는데 너무 갑자기 끝나서 제일 아쉽네요. 웅장한 인트로에 비해서 노래가 좀 짧았다 그 정도 그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찍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짧게 한 번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네. 근데 뭐 강렬하고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다 이 분 다른 노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조회수가 이것도 엄청나요. 아니다. 2600만이구나. 2600만이구나. 와 진짜 많다. 이것도 나온지 얼마 안 됐죠? 네 맞아요. 그 댓글로 봤을 때는 댓글 보고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와 역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응원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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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아니다의 메디씨나 리액션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머리 깎은 이런 블로그도 올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영상이 좋아서 좋아요! 구독! 구독! 그리고 알러민! 그리고 세상에서 라이드! 릿갱 포 라이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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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이제 브이로그 한번 에디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소 Cela! 자. 설치기 전문의